여기가 어디요? 당신 심양이라는 배우요, 맞소? 그렇소. 아래쪽에 감각이 전혀 없으니 어떻게 된 거요? 우린 당신들 같은 사람들 때문에 아주 피곤해. 그건 무슨 소리요? 당신 말이야. 아직 이거 확실하게 못쓰게 됐구만. 그건 무슨 소리요? 아직 이거 확실하게 못쓰게 됐구만. 불할 말이야. 사연 불룡이야. 그래, 안 그래? 뭐요? 당신 의사 맞소? 의사한 건 아니면 이 시간에 왜 여기 왔겠소? 이보시오. 이보시오. 의사야구만. 총알이 낭심물 지나갔다면서. 그러게 왜 이렇게 설쳐? 조용히 살라면 설치지 말았어야지, 안 그래? 그래, 안 그래? 나 이렇게 오래 있을 수가 없어. 전화, 전화 좀 갖다 주시오. 그건 안 돼. 우린 당신들 같은 사람들 때문에 아주 피곤해. 총알이 낭심물 지나갔다면서. 맞아, 안 맞아? 전화, 전화. 전화 좀 주시오. 전화 좀 하게 해달란 말이오. 전화가 안 된대. 그리고 당신은 지금 우리 조사 대상이야. 당분간 외부와 연락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.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소? 또 봅시다. 전해 주시오. 전이 돼 줘. 안 된다고 했잖소? 또 봅시다. 말도 안 된다고! 말도 안 된다고! 말도 안 된다고!